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러 고구마 오늘의 브로러는 포코 오늘의 이벤트는 브롤버원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달려오는 불 공을 먼저 차지합니다 포스트가 저에게 펜트를 하고 저에게 공을 다시 패킵니다 포스트에게 다시 패스합니다 불과 관리가 협동 공격을 통해서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돕고 상대가 드립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불과 왼쪽으로 탑 아우를 빈 들어갑니다 이것은 justamente 벽벽 플레이가 졌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치열한 점수가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리가 우리팀 볼을 공격을 하고 있고 강력한 슛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부활 3초전 2초전 1초전 부활합니다 공은 우리팀 진영에 있고 지금 소유권을 상대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상대가 소유권을 갖고 슛을 앞두고 있습니다 홀트가 드리블 중입니다 지금 공을 우리팀이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끝에 남지 않은 시간 상대 발리가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팀 코스트가 공을 갖고 우리팀 진영 구석으로 공을 몰아넣고 1대0 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치 종료됩니다 1대0으로 경기 종료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